매생이 전 매생이 전 매생이 전 새우 다져서 이렇게 생새우를 세우가 들어가서 새우가 아주 실하네 새우가 새우가 새우살이 막 씹히리메 배진내라고 그러니깐 마늘 좀 겹들어 새우 다진거에다가 마늘을 여기다 이제 빵가루를 밀가루를 퍽퍽하니깐 빵가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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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부치는데 빵가루를 해? 그럼 그러면 더 맛있구나 퍽퍽하지 않아 밀가루가 안 들어갔어 밀가루가 퍽퍽하지 밀가루 성분을 해 부서지지않고 아 빵가루가 전이 전이 부서지면 되겠어 안되지 그래가지고 빵가루를 넣고 이렇게 밀가루는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버무린 다음에 간만 맞추면 돼 소금 응 물이 조그맣고 매생이도 물이 되잖아 녹으면 물이 되잖아 물이 되잖아 매생이의 물기가 원래 있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물을 부치기 헹구멍으로 묶여면 안 돼 좀 대게 해야 되겠네 반죽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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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동그랑땡처럼 하네 새우도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겠네 소금 소금 JUST 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